안녕 지니쌤이야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거는 지금 2019학년도 6평이었죠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것 때문에 보러 온 친구도 좀 있을 것 같아 우선 오늘 볼 거는 주제 유형이죠 주제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어쨌든 주제나 제목 같은 거는 전체 대의를 묻는 거니까 대의 파악 문제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 소재가 서두에 나오긴 해야 돼 소재를 안 잡고 가는 순간부터 글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에 대한 글인지 꼭 당부할 거 머릿속에 넣을 거 꼭 가야 되고요 같이 확인합시다 첫 번째 문장 가보니까 더 처음 용어래 어떤 용어인지 확인해 보니 마이올러지컬 컨트롤 얘를 딱 보자마자 이게 뭔 뜻인지 아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쌤도 처음 봐 이런 말을 그지 우리가 많이 쓸 일이 없죠 별로 모르기 때문에 이 필자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따옴표를 찍어주고 있죠 이렇게 누가 봐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순간 쫄 필요가 없어 뒤쪽에 알려줄 거야 그게 뭔지 따라가면 됩니다 어쨌든 소재는 바이올러지컬 컨트롤이래 앞으로 얘를 줄여서 그냥 bc라 부를게 이렇게 부를 건데 뒤쪽 가서 보니 이러한 bc가 사용되어 왔고 때때로 in a broad context 넓은 범위에 쓰인 게 되겠죠 to cover 이때 커버가 덥대지도 가능하지만은 전부 다 포함하고 뭔가 다루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루기 위해서 넓은 범위에 생물학적인 유기체가 있고 그 다음 또 뭐 생물학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제품들이 있대 얘까지 봐도 대체 bc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얘 그냥 해석해도 생물학적인 통제 몰라 계속 가야겠죠 뒤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거 당연히 앞에 나온 얘가 되겠죠 그 bc라는 것이 has been 아주 놀랍게도 굉장하게 멋있게도 successful 성공적이었대 아 그럼 뭔지 몰라도 bc는 좋은 거였구나 성공했어 많은 경우에 근데 그 뒤에 보니까 with 뭘 가지고 아주 많은 수의 해충 문제들이 영구적으로 해결되면서 아 그럼 해충 문제 해결하고 있는 게 bc였고 걔는 성공을 했구나 뒤에 보니 by 플러스 블라블라 뭐뭐를 통해서가 되겠죠 확인해 보니까 importation 수입했고 그 다음 성공적으로 establishment 원래 established가 설립의 뜻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설립해 가지고 아예 고착시킨 거 정착의 뜻이 있습니다 한 개 추가해 놓으시고요 정착시켰어 무엇을 뒤쪽 가서 보니까 natural enemies 이제 우리가 bc가 뭔지 알겠다 bc는 성공적인 정책이었는데 그건 바로 자연천적을 데리고 들어오고 두 번째로 자연천적을 정착시켜 가지고 뭐를 없앴어 해충을 없앴죠 굉장히 좋은 거였어 bc는 예까지 bc의 성공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가서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말렸을 수가 있어 해석이 이유가 뭐냐면은 뒤쪽 가서 보니 이러한 importation success 방금 나왔던 bc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천적 가져왔던 그러한 수입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도입의 성공인데 뒤쪽 가서 보니까 성공이 have been limited 얘 놓치면 끝이죠 사실 친절한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이 갑자기 전환될 때 연결사 하지만 같은 걸 주는데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안 주는 경우가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러한 성공은 제한되었어 제한된 거니까 좀 성공이 안 된 거죠 쭉 내려가서 확인할 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제한되었는데 거의 주로 뭐에만 특정한 종류의 생태계에만 그리고 또 특정한 종류의 해충 상황에만 여기에서만 제한되어 있었대 뒤에 search as부터는 뭐뭐 같은 예시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리면 안 돼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같은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성공이 제한되었고요 그 뒤에 가서 보니까 on the other hand 이 글이 연결사가 좀 불친절해서 힘들 수가 있는데 얘 정리해 줄게요 지금 보고 있는 아이고 펜을 다시 정리합시다 좀 까만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까만 펜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on the other hand 이거 끈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 건데 얘가 지금까지 역접으로 보고 있었나요 아님 순접으로 보고 있었나요 얘가 한편 뜻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역접이라 봐가지고 앞 내용에서 무조건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한편이라는 거는 앞에 플러스 내용 나온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은 앞에 내용 나오고 나서 그런데 한편 여기서는 이러했다 이런 식으로 나열로 쓰일 수도 있죠 그럼 쌤 역접인지 나열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뒤에 봐야 알죠 필자가 어떻게 썼는지 뒤에 확인해 볼게 계속해서 어떤 얘기 나올지 갑시다 앞에까지는 성공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아래 내려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시다 우리 on the other hand까지 받고 근데 이게 역접으로 쓰인 건지 순접으로 쓰인 건지 뒤쪽 가서 보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 그럼 이러한 접근 방식 한 문단 주제 한 개니까 그 bc가 되겠죠 그러한 생물 통제가 has met with limited success 계속해서 뭐가 나와 제한된 성공이니까 성공 못했어 망했대 계속 그런 얘기인지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성공 못한 그러한 상황이죠 앞에 첫 번째 제한되어 있었다 두 번째 제한된 성공이다 그러한 상황들에서 문제는 또 문제가 나왔네 문제를 보니까 오픈 낫 이 순간 느낌 빠가야겠죠 사람들이 문제는 블라블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뒤에 무엇이 아닌지 나왔으면 대체 문제가 뭔지 알려주는 구조가 나와야겠죠 마음속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나대의 법비 구조 중요한 건 당연히 벗담이 되겠죠 문제는 뭐가 아니야 효과적인 자연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벗담 확인해 보니까 매니지먼트 프랙티시스 바로 관리 관행이 없었고 또 엔드 뒤에 보니까 부족했는데 무엇이 부족해 컨설티드 리서치 컨설트드 몰랐으면 반성하고 빨리 외우세요 컨설트드가 모두 함께하는 느낌 모두 함께하는 협력된 통합된 느낌이었고 협력된 그런 조사가 없다는 게 문제였대 뭐에 있어서 요소들인데 어떤 요소인지 블라블라 알려주고 있죠 정의해주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러한 도입의 시도 이 도입 시도 당연히 아까 천적 대리올로 했던 B씨가 되겠죠 그게 성공인지 아닌지 결정해주는 그러한 요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대 이게 바로 문제였고 마지막 끝에 thus 그럼으로 결론 짓고 있죠 뒤집어지는 거 없네 이제 그럼으로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러한 도입 프로그램 앞에 나왔던 B씨 얘기하는 거죠 그 B씨라는 프로그램이 to date 지금까지 주로 a matter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지 보니까 trial and error 시행착오의 문제였어 best on 뭐에 근거하고 있는 경험인데 개인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되겠죠 이게 문제였대 물론 시험 시간에는 뒤에까지 다 꼼꼼히 볼 수 없겠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물어볼게요 여기 개별적인 전문가 왜 나온 거야 아까 B씨가 실패한 이유 두 가지 뭐 때문이었죠 첫 번째 우리의 관리 관행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협력된 조사가 부족했죠 그럼 협력된 조사가 부족한 거니까 어떻게 한 거야 조사를 혼자 했겠죠 이런 개인적인 전문가들의 경험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맵핑하자면은 지우고 빠르게 정리해줄게 글의 구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구조가 될 수 있구나 좀 정리한 다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전체를 조명해줄 건데 가장 앞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는 B씨가 나왔죠 쫄지 말고 가라 했고요 이런 B씨가 성공했다 좋은 얘기 나왔었는데 아이고 계속합시다 좋은 얘기 나왔었는데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 가사 보니까 이러한 성공은 제한적이었죠 뭔가 문제가 있었고 온 디 아들랜드 한편 또 제한적이었어 내용 뒤집어지는 거 없었고요 마지막 끝에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알려주고 있는 글이었죠 그럼 선지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선지를 보기 직전 한 번만 머릿속으로 주제를 정리한 다음 가세요 그래야지 말리지 않거든 B씨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이게 그의 주제였고 1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Difficulties 나쁘지 않죠? 어려움들 괜찮아 괜찮은데 다시 가자 괜찮은데 그 다음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Identifying 제 뜻이 무엇무엇을 확인하는 거죠 얘가 안 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뭐가 문제였어? 이러한 해충 문제가 제한된 어려움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자 2번 가서 보니까 이미 땡이네 이 글은 혜택에 대한 글이 아니었고 망했다 이런 글이었죠 아예 땡이었고 3번 가서 보니까 방법들이래 얘들아 방법들은 문제야 해결책이야 얘는 해결책이죠 이 글은 지금 문제가 있다로 끝났기 때문에 애초에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이게 오답일이었거든 지금 대충 보니까 안 좋은 뜻인 거 알겠어 근데 4번 가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작용 나쁜 말이 있어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고른 친구들이 있는데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라고? B씨에 제한된 성공의 이유 바로 제한된 성공 망한 이유 이건데 사이드 이펙트는 부작용이고요 뒤에 보니까 패스트 일루미네이션 얘 뜻이 해충의 제거로부터 오는 부작용이죠 얘가 안 되죠? 해충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야지 해충 제거 나쁜 거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같은 거 아예 안 나왔습니다 땡이고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이유들이래 뭐에 대한? 뒤쪽 가서 확인해 보니 파셜 석세스 이 파셜 보는 순간 아 지문에서 이게 뭘로 나왔다? 리미티드 석세스 아까 나왔었죠? 제한된 성공 부분적인 성공의 이유 뭐에 있어서? 뒤쪽 가서 보니까 그 수입 도입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B씨의 부분적인 성공의 이유 얘가 되겠죠 쉽지 않은 글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전체 글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조망하는 힘이 필요하고 두 번째 지금 쌤이 선지 제거할 때 그냥 X X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때문에 안 된다 정확히 긋는 연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실력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문제에서 볼게요 자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 자 수고하십시오